자판 할 때는 코나로 했는데 살짝 찔려줘서 그건 괜찮을 것 같아요. 에이 완벽하게 했다고 그랬는데 그걸 이렇게 하면 어떡해 아니야 아니야 나 피곤해서 그래. 코보 이건 다시 한번 따져요 코보 방법은 그냥 괜찮아 그냥 손가락을 벗기고 아니 손으로 이렇게 내가 하는건데 그게 달릴텐데 아니 처음부터 다 끝까지 나가는게 아니고요. 선생님이 형이 화났구나 아니야 너무 기분좋아 화날 수 있어요 지금 너무 기분좋아 알아요 아니에요 지금 막 덥고 짜증나고 밤새우고 아침부터 하고 약간 쉽게 생각했던 분이거든요 친한 형님인데 현장에서의 그 카리스마와 매력이 물맛난 곡이었습니다. 아주 컷 컷 컷 조금 더 있다가 출발하세요. 엑스트라도 안 움직이는데 배우들이 먼저 움직이면 안되지. 괜찮아 괜찮아 걱정하지마요. 어 여기에 사실 이번 무한상사에서 숨은 1등 공신이에요 진짜 사람 진짜 외모를 푸는 거 아닌 것 같습니다. 정말 미칠 것 같아 나는 나는 내 영화 해봐 드라마 할 때도 이렇게 나는 막 긴장되고 움직이야 그럼. 만난 사람마다 이거 이거 기대한다고 지금 당황하게. 그러니까 나는 잠이 안 와요 기분이. 기분이가 잘못 썼을 일은 없다. 무더 멤버들이 워낙 더 탄탄하니까. 아니야 아니야요. 걱정하지 마세요. 어 끈. 어 아니야 아니야. 갈래? 응 알았어 알았어. 잘 찍어? 응 내일 봐. 응해? 잘 찍어? 응 뉴 2009 오 Thanos